자, 그럼 우리 PHP에서의 반복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엔진을 여시고요 PHP 반복문은 영어로는 roof예요 그리고 이거는 statement라는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hp roof statement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검색했을 때 PHP의 공식 문서가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 문서만 보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에서는 site... 예를 들면 php.net 이렇게 하시면 php.net 안에서 이런 내용을 검색해 줍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반복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while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자유도가 높은 반복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반복문의 형식을 보니까 while 뒤에 괄호 열고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statement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제가 이거를 site.php.net if 이렇게 하면 php의 if문 뭐였어요? 조건문이죠 조건문은 형식이 이랬어요 if 뒤에 괄호가 오고 거기에 표현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문은 어때요? 똑같죠 즉, 여기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현식이 오는데 여러분, expression 이라는 것과 statement의 차이는 뭐냐면 expression은 값이 오는 거예요 또는 최종적으로 값이 되는 것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은 값이니까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최종적으로 2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문은 if문 자체는 이런 if문 자체는 값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statement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expression이 아닌 값이 아닌 statement가 오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값이 순수하게 값만 오면 안 되고 while문이나 if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온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expression과 statement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래밍에서 문법을 구성하는 양대축입니다 대부분의 문법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문법은 expression과 statement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도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while문이라는 것이 이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보면 while문의 expression 자리에는 사실상 true나 false 다시 말해서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와도 동작하는데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오는 boolean은 if문을 봅시다 if문의 여기에 들어오는 boolean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boolean이 참이면 true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죠 그런데 반복문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값이 참이면 여기에 있는 statement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statement가 실행이 쭉 되고 마지막 statement까지 실행이 된다면 예제를 봅시다 이렇게 복잡하네요 여기 있는 statement가 실행되고 다시 여기 있는 값을 php는 봐요 근데 저기 있는 값이 또 true면 얘가 또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면 얘를 또 봤는데 제가 또 true면 얘가 실행이 되다가 아까 다시 얘를 봤는데 얘가 false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실행이 끝나면서 더 이상 statement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은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여기 있는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반복문 영어로는 roof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법을 한번 실습해 보죠 저는 roof.php라고 해서 반복문을 실습할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h1 음... while이라고 할까요? while statement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php 코드를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echo1 echo2 echo3 이라고 하고 실행시켜 보죠 자 roof.php 이렇게 됩니다 br을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e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뭘 쓰면 되냐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while이에요 자 while은 무엇무엇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while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while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제가 echo2 br 여러분 지금 실행시키지 마십시오 이라고 한 다음에 while에 있는 괄호 안에는 표현식이 오는데 표현식 중에 true 아니면 false 한마디로 boolean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값이 true인 동안에 이 중괄호로 감싸고 있는 statement들이 이 구문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되는 것이 while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true라고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시켜볼 건데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컴퓨터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계속 while문이 실행이 끝나지 않고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컴퓨터 상태를 보니까 PHP가 어때요? 74%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계속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true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무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컴퓨터가 이륙하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펜이 막 들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무한루프라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끝나지 않는 작업 아니면 대규모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무한루프가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한루프는 아주 심각한 결합입니다 보세요 웹브라우저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PHP도 계속 동작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뭐랄까요? 딱 죽어버려요 알아서 스스로 왜냐하면 PH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무한루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를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가 적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PHP는 이렇게 동작해요 여기 있는 이 열 번째 코드를 실행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보고 제가 true면 중괄호에 있는 구문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다 끝나면 다시 얘를 쳐다봐요 얘가 true면 얘가 실행됩니다 언제까지? 얘가 false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 2를 한 다섯 번, 세 번 정도 실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y문이 세 번 실행되고 여기 있는 값이 세 번 실행된 후에 false가 되도록 코딩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숫자 셀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딱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숫자를 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i는 0이라고 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숫자 0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while문이 실행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i 더하기 1이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i가 0이었어요 이걸 보니까 true예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얘가 먼저 실행되는데 i의 값이 현재 뭐예요? 0이잖아요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이제 i의 값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얘가 true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i 값은 현재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2니까 이제 i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뭘로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얘가 실행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i와 숫자 1을 비교해서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싶은 게 3번이거든요 3을 비교해서 i의 값이 3보다 작은 동안에 여기 있는 statement를 실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먼저 해봅시다 자,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 2, 2, 2, 3이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컴퓨터가 되어서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행해 봅시다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0입니다 그럼 여기는 i의 값이 뭐예요? 0이죠 0은 3보다 작나요? 작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rue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13번째 줄이 그리고 현재 i의 값은 0이니까 0 더하기 1을 하면 1이 되니까 이제 i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걸 보겠죠 1이 3보다 작은가요? 작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은 2가 되고 2가 3보다 작은가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또 한번 실행이 되면서 이제 i의 값은 3이 됐습니다 여러분 3이 3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false가 되면서 여기 있는 while문은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br이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는 제어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어쩌면 모든 일에 대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while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중에 하나의 문법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hile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모두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염부터 시작해서 비교연산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while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